사건이 굉장히 급했어요 경기지사직이 날아갈 상황이었잖아요 아 이게요?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김진성씨한테 연락을 할 때 자기가 처음으로 먼저 한 게 아니라 정진상, 김인섭 통해가지고 먼저 포섭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랬는데 모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얘기가 안 먹히니까 아 이게 사람 통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연락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경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실수한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지금 정치 생명이 끝장날 상황인데 이게 사람 거쳐가지고 하니까 약발이 안 먹히네? 라고 해서 자기가 연락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맨 먼저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그 사람을 자꾸 모른다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직접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2018년 11월 22일 날 전화를 처음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일단 1차 회의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틀인가 3일 이따가 또 전화를 해요 그렇죠 또 2차 회의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와요 맞아요 아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 경위를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증언하기 싫어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왔는데 사람 통해서도 안 돼 전화 한 번 해서도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사실확인서를 변호사 통해가지고 받았는데 그것도 두루뭉술하니까 좀 더 도움되게 써달라라고 해서 사실확인서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받아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증언해 주겠지라고 해서 증언을 하라고 불렀는데 불출석을 했어요 불출석을 했어요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겁나고 이러니까 못 나가겠더라 라고 해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근데 또 회의에서 또 나오게 해서 위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유명을 달리한 전영수 비서실장이 중간에 있었죠 여러 가지로 회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는 어설픈 실수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두 달인가 있다가 2019년 2월 달에 재판에 결과적으로 증언이 나옵니다 나왔죠 결국은 나와요 나왔죠 나와서 거기서 증언을 하죠 그렇죠 증언을 하는데 그때 원하는 답을 해 주죠 해 주죠 해 주죠 위증을 했죠 그래서 위증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무죄가 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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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진성 씨가 그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백을 했죠 자백을 하고 그때 녹음을 했던 녹취 파일을 다 제출했죠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이 굉장히 뭔가 그 사람도 믿기 어렵겠지만 변호사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랄 텐데 변호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은 또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고 남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건 내가 직접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던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잖아요 기각을 했는데 그중에 그때 왜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나머지는 다 유무죄를 다투고 이거는 범죄 소명이 어쩌고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또 나머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때는 좀 문제가 있고 약간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나머지 사건들이 유죄가 되면서 그것도 일단은 지금 기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기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그때 대북송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이나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9년 6개월 이런 실형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유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다툼의 여지라는 건 재판 가서 다투라라는 뜻이지 혐의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굉장히 높은 기준을 두고서 사실 기각을 위해서 논리를 몰아간 거 아닌가 싶은 그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봤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법조인들은 굉장히 빼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럼 구자령 변호사는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구형은? 이거는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법정형은 5년까지 가능해요 5년형까지? 5년형까지 그러니까 가중을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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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정해진 게 5년까지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까지 구형이 가능하고 법원에서도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형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법원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걸 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질에 맞게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형량을 선고해라 이렇게 권고형의 기준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죄의 대표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래서 대법원 양형 기준상에 벌금형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벌금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징역형을 원칙값으로 삼아요 그래서 최근 5년간의 판례를 분석해보면 4명 중에 3명 이상이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4명 중에 1명만 벌금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 무효 피선거권 박탈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형이 나와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죠 그렇죠 금고 이상형이 나와야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위증교사 사건은 4명 중에 3명 이상이 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형이 나온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시 양형기준상의 위증교사 그 자체가 가중사유로 봐요 그리고 위증교사를 해서 그 위증을 통해서 판결의 결론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또 가중사유로 봐요 그러니까 그 판결, 판사를 속여가지고 판결을 편취했을 경우에 얻어낸 이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사유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 판결 받았죠 경기지사직을 유지했죠 최선후보됐죠 쭉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올려서 지금의 이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을 통해서 얻어낸 가짜 이익이 얼마나 많겠어요 역대 위증교사 사건 중에 죄질이 가장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 영역을 봐야 돼요 그러면 가중 영역의 선고형을 보면 8개월 이상부터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요 법원에서 그러면 실형 선고가 날 수밖에 없고 감경 사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보통 판례를 분석하면 법원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선고를 하거든요 그럼 역산으로 검찰이 구형을 하면 징역 2년 이상의 구형을 하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2년 이상의 구형을 하는 게 당연하고 2년 이상 중에 하나의 형을 찍어봐라 그러면 보통 대부분 요새 3년형 정도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위증교사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얘기했던 변명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애매하죠 사실을 얘기해달라 이 정도 얘기 이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고민을 아무리 지금 중간순간 계속 떠올려봐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 본인의 변명, 본인에 관련된 것에 결백함을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작이다 조작이다, 짝입기가 됐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에서 계속 싱크 따서 쓰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검찰의 신작 소설이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거 있어요, 딱 그거 하나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따박따박 그 사안에 대해서 반박 논리가 구체적으로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사건보다 이게 더 궁색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녹취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범인 김진성 씨가 내가 교사 받아가지고 위증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트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대본에 김진성 씨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대본에 또 반박이 올 거 아니에요 김진성 씨가 이런 대단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권력자인 이재명 대표를 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함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이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진성 씨는 근데 연락받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변론 요지서도 받고 원하는 대로 진술도 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그때 그렇게 증언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연락했던 그런 관계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는 나를 음해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 김인섭을 거치는 그 라인하고 가까워요 김인섭 씨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게 아시아 디벨로프 관련해가지고 백현동 사업에 거기서 같이 일을 했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거를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아시아 디벨로프 관련된 김인섭 씨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못 받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다 알면서 자신의 재판에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선 그 사람을 깨트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을 구체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본인이 자백함에 따라서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논리구조가 이렇게 가요 뇌물죄나 위증죄나 이런 거는 줬다고 실토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의 진술이 다른 증거들하고 부합하는가? 이걸 봐요 녹취록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담겼잖아요 딱 맞네? 이제 이러고 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재명을 무고할, 모함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 그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다른 누군한테 돈이라도 받고 사주라도 받았구나 이런 정말 객관적인 거 아니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전과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백하는 경우는 없고 굉장히 강력한 신빙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네요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한 얘기는 검찰이 또 다른 신작소수를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판 안에서 법리와 논리 가지고서 깨트릴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급 자체를 완전히 피하고 지금 발언 두 개는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이 조작 수사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 하나 그리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더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봐야 된다라는 거는 또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사건이다라고 본인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형이 우리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사실 구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중요한데 선고도 제가 위증과 위증 교사에 관련된 판례들을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실형 1년 정도를 기준값으로 잡더라고요 실형 1년 실형 1년 그래서 이거는 집행유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실형이 나올 것 같고 실형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나오면 딱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인데 실형을 하겠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사유가 없어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뒤늦게나마 탄로가 났을 경우에 법정에서라도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기는데 위증 교사, 양형 기준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증보다 위증 교사가 죄질이 더 높은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증 교사라는 게 다시 집행유예 결격 사유로 다루어져요 그리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시 또 집행유예 결격으로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과 사범이잖아요 초범이 아니잖아요 사범이나 됩니까? 그렇죠 전과 사범이에요 음주운전 있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에 있고 무고 있고 검사 자격사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범이기 때문에 선처한다 이게 또 안 돼요 그리고 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무고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들에 대한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 요소로 보는데 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고 났을 때 집행유예 사유를 아무리 짠해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실형 1년 기준값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생각하면 딱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비슷한 사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막 싸우다가 두드려 패가지고 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 사람을 회유해가지고 나 맞은 게 아니다 라고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들통해놔가지고 위증교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게 실형 1년이 나왔거든요 실형 1년이요? 그런데 상해죄를 처벌을 면하기 위한 거랑 정치적으로 당선 무효형 피하고 경기지사 유죄하고 어느 쪽이 더 죄질이 높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여러 사건 중에 이 사건을 이제 얘기 드린 이유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실형 1년 나왔잖아요 이게 장동혁 최고위원이 판사 시절에 판결을 선고한 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반가워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건데 법원에서는 법원을 속이는 위증교사는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렇겠네요 갑자기 좀 충격적인데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징역 1년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지금 여러 가지 판례를 봤을 때 징역 1년의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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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력 대권 주자인데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판례사안으로 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다 반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물고 늘어지는 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만 했던 거 아니냐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계속 사실대로 얘기해달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위증 교사하는 사람이 형 위증 좀 해줘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아마추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놀랍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잘 알잖아요 남들 시켰는데 말이 안 통해서 내가 직접 전화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위험성에 대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해줘 라는 말을 깔고 가는데 판례에도 항상 이런 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배척했던 판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또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부정석유를 팔아가지고 처벌 위기에 빠지니까 위증을 교사해가지고 처벌을 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고인들이 사실대로만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판단을 해요 사실대로만 진술해달라는 부탁이면 그것만 하면 되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이런 내용이라고 알려줄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거네요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사실대로 판단하면 되지 왜 변론 요지서를 왜 보내드려 너 아는 얘기대로만 해주면 돼 라고 하면 내가 아는 얘기를 왜 주입을 해요 그리고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다 그렇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내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리냐고 그렇죠 텔레그램 왜 쓰냐고 왜 물어보냐고 텔레그램 왜 쓰냐고 왜 물어봐 메일로 보내주든가 하지 그렇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유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또 그랬잖아요 또 제가 얘기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한번 보시고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기억을 되살리세요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항상 배척돼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판례가 다 있어요 이거는 너무 뻔한 거짓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증인은 항상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보면서 읽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안 된다면서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판사가 위징의 벌을 항상 경고를 해요 그럴 때 A를 B라고 하는 것만 위증이 아니라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거나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셔도 위증이 성립됩니다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판례 중에도 그게 있어요 보지 않았는데 봤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을 경우에 위증 성립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 아니 안 본 거를 봤다고 진술하는 거랑 안 들은 거를 들었다고 한 거랑 뭐가 달라요 눈은 처벌하고 귀는 처벌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딱 그 문구가 등장하잖아요 틀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밖에 모르잖아 이거잖아요 좀 전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생각을 되돌려 봐주시고 그런 취지로 변론 유서를 한 번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판례에서 이래요 사실대로만 해달라는 부탁이면 그 부탁만 하고 끝나야지 왜 사실관계 얘기를 하면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왜 유리한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는지 왜 안 들은 거를 들었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맞는다 이미 그런 거는 수십 년에 걸쳐서 위증 교사범들이 다 써먹었던 레파토리예요 안 통해요 그런 건 맞아요 너는 봐줄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치 그거 자기가 기억하는 거지 증인이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결정적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을 쓰시나 난 텔레그램에서 빵 떨어졌어 난 진짜로 여기서 텔레그램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텔레그램을 쓰시나 텔레그램을 쓰시나 텔레그램 쓰시죠? 저도 씁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큰 중요한 일인데 제가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되고 오늘은 진짜 오후 2시 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피곤신문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보도에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도 물어봤는데 피곤신문을 잠깐 하는 것 같아요 피곤신문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아마 최후변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후변론을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지난번에 보면 선거법 관련해서 최후변론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심리학도 나오고 45살 이후로는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기억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지 난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웃겼어요 검찰에서 사실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우리도 지금 판례나 이런 예랑 비유 들잖아요 재판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것이 더 와닿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한 것들인데 검찰에서 이문세나 아이유 비유를 했다고 막 민주당에서 그거 갖고 까던데 아니 자기들은 도라에몽 비유했으면서 그게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도라에몽을 만화를 잘 몰라서 저도 사실 그게 만화 캐릭터만 알지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도라에몽을 왜 꺼냈는지 잘 몰라요 도라에몽 알아요? 아니 캐릭터만 알았는데 그게 들어보니까 그 주머니에서 막 뭐 아무거나 막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연예인을 알 뿐이에요 아 그치 심영탁 씨 심영탁 씨만 알 뿐이지 나는 도라에몽이 뭔지를 몰라요 도라에몽이 캐릭터는 알아요 진짜 내가 아니 도라에몽도 아시면서 왜 김문길 모른대 그렇네 그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잠깐만요 재판부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의 1시간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의 1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후에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과 최종 변론의 1시간 30분 이 대표 등에 피고인 최고 진술의 30분을 배분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냐 그럼 오늘 6시나 돼야 끝나겠네요 이거 더 늘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더 늘어져요 보통은 더 늘어지죠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선거법 재판했던 10일 날인가 있잖아요 그때 한 7시쯤 다 돼가지고 구형에 나왔었는데 한 6시나 7시 돼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이 위중교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올해 안에 지금 사건이 올해 안에 1심은 나올 거고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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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니까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선거법 재판 이건 선거법 재판은 아닙니다만 유명무실해진 선거법의 재판 1심 2심 3심을 633으로 끝내라 6개월 1심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상고심 3개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법 재판이 1심에만 2년 799일 799일 그것도 선고를 11월 25일에 한다는 가정하에 799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법 자체를 국회의원들께서 만들어놨어요 보통 법의 기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의 기간 제한 중에 대부분은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지키면 좋겠지만 안 지키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정말 반드시 끝내라고 해서 강행 규정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법의 명령이에요 이건 강행 규정인데 왜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판사들은 이거를 또 훈시 규정이라고 왜 또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목이 대부분의 기간 제한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인지 아닌지를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들이 자기가 어떤 기간 제한 때문에 쫄리기 싫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법원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예들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국회의원들이 아예 제목 자체를 강행 규정이라고 달았어요 이거는 제목이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훈시 규정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규정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법원이나 판사에 대한 페널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안 지키더라고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를 좀 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장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법원 카드가 뭐예요 이거 카드를 각급 법원의 카드 작성 및 관리 필요성 얘기하는데 제가 법원 이쪽 내용은 잘 몰라서 판사의 재판 지연을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보고하도록 해서 일종의 압박수단을 쓰겠다 법원 내 공감대가 적어서 계속 지켜지지 않았는데 행정처는 최근에 각급 법원에다가 카드 작성을 하도록 해가지고 뭐 이거 하겠다 뭐 이런 데 카드 작성은 뭐예요 옛날에는 인사평정을 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결을 했는데 위에 가가지고 파기되는 비율이 얼마인지 사건을 조정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판사는 얼만큼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는지 이거를 수치를 다다다다다다 다 매겼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다 무너졌죠 그때 다 무너졌던 게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치상으로 일자라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 일자라는 사람은 요직으로 가요 모두가 다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악회 출신인지가 더 중요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만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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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몰아붙였던 그게 인권이 중요하지 않냐 잘 못해도 소중해 그러니까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야근하기 싫다 그런 게 퍼졌었어요 워라벨 워라벨 추구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권을 무시하고 판사를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안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부에서 야 비교당하게 내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 혼자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난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마저도 이상하게 평가하는 그런 이상한 시기가 지나갔고 그때 완전히 무너졌던 게 재판이 늘어져도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부장판사가 있으면 옆에 배석판사가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부장판사랑 배석판사가 서로에 대해서 일을 서로 미룬다고 불만을 인권위에 막 막 죄수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 기사가 나온 게 그 흐름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야 얘랑 일 못한다고 그렇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겠는데 옆에 배석이 싫대 퇴근해버려 막 해버리고 뭐 판결물 제가 안 쓸 거예요 뭐 부장이 쓰세요 오 그렇대요 그러니까 나는 못 써요 못 써요 그리고 막 부장은 또 배석이 나한테 판결 못 쓰겠다고 부장님이 쓰세요 갖고 오니까 부장은 자기대로 또 괴로우니까 인권위에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법원 내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러고 나니까 서로 일을 안 해요 맞아요 이거를 지금 바로 잡는 것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던데 보니까 지금 이게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 재판이란 말이에요 633 1년에 끝내야 되는 재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황운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임기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다 마치고 지금 22대 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임기를 계속 하고 있고 같은 사건에 송철호 전 운설시장은 임기 4년 다 마쳤어요 이게 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죠 이러지 말라고 선거법 사건은 1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상한 사람이 당선되면 1년 안에는 정리되고 나머지 3년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기회를 갖자라는 게 법의 취지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전에는 운용도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어떤 수를 쓰든지 밀어버리면 임기를 다 채워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구속이 안 돼요 대단한 특혜겠죠 판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한 40년 걸려요 천수를 누려요 그 사람이 무슨 불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루면은 극단적인 예지만 아무 불이익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정치 권력을 통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풀이에요 재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연됨으로써 국가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모든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했으면 이게 다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쌓였을 텐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지금도 자신의 그런 꼼수를 통해가지고 시간을 지금 벌고 있잖아요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 올리는 거는 나중에 회복시키기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래서 일단 오늘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거예요 물론 뭐 선고가 중요하겠죠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검찰의 구형 자체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시작되는 검찰의 구형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을 몰라도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들어봤지만 녹취 파일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있나? 별로 뉴스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거만 들어줘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